현재 세계의 최강 대국인 미국과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경쟁이 가능한 나라라고 한다면 모두들 단연 중국을 꼽을 겁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감정과 별개로 모두가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지요. 그런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자신들과는 군사적으로 대적할 수준이 되지 못하는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관계자들도 2027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실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거라 보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대만 침공 시 대한민국이 개입하면 베이징 등 후방 주요 도시들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커서라는데요. 이는 미국이나 우리뿐 아니라 중국 측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군사력 차이만 봐서는 왜 그런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중국이 엄청난 군사력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군사력을 우습게 보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세계 군사력 1위는 미국으로 평가지수 0.0699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한 걸로 해석되는데요. 그에 따르면 2위인 러시아와 3위인 중국도 군사력에 있어서는 미국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0.070이 중국은 0.0706으로 각각 미국과 0.0003, 0.0007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세계 5위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한민국도 0.1416으로 미국과 0.07 넘게 차이가 나는데 두 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지 더 말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도 두 계단 밑으로 평가되고 있으니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을 빼면 사실상 협력관계라 할 수 있는 러시아 외에는 중국 주변국 중 중국의 군사적으로 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나라는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군사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나라 중 하나로 주저없이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최대 경쟁자인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데다 미군도 3만 명 가까이 주둔하고 있어서지요. 이주한 미군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강행할 경우 중국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황해만 건너면 중국 본토를 곧장 타격할 수 있는 데다 미사일 등을 활용하면 직접 중국에 상륙하지 않아도 베이징 등 주요 도시들을 한반도 안에서도 타격하는 게 가능해서입니다. 중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그것대로 중국으로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건 곧 대만에 3만에 가까운 미군 부대가 지원된다는 뜻이고 그렇게 된다면 주일 미군까지도 대만을 지원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국이 틈만 나면 대만을 포위해 무력 시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만을 군사력에서 압도함에도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기에 중국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돼 주한 미군 철수를 실행해 옮긴다고 해도 위험 요소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이 없더라도 한국군만으로도 유사시 중국 본토에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어서라는데요.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2년 넘도록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에서 알 수 있듯 단순히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만 보고 상대 군사력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전문가는 이런 글을 남겨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군사력 3위고 1위인 미국이나 2위인 러시아와도 큰 격차가 아니란 건 모두들 알 것이고 나 또한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걸 이유로 한국을 군사적으로 우습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한국과 전쟁을 한다고 치면 중국이 간단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할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그렇게 간단히 한국을 이길 수 있다면 당신이 지금 당장 입대해서 총 들고 한국군에 맞설 수 있냐고 말이다. 이는 비유가 아니다. 정말로 당장 총 들고 싸우는 게 가능하냐는 거다. 아마 이 물음에 주저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14억 명 중 천만 명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 중화의 아들들을 겁쟁이로 모욕하냐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정도 수준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다. 당장 최근 나온 이 기사만 봐도 한국의 실질적인 병력 규모가 우리 중국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에 나온 수치는 현역병과 예비군을 모두 합친 건데 현역병만 따지면 모두가 익히 아는 것처럼 중국이 한국을 압도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예비군까지 합하면 한국은 중국보다 60만 명이나 많게 된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현역과 예비군을 모두 합친 380만 명은 러시아보다도 규모가 큰 거다. 게다가 명심해야 할 건 이 수치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했던 남성 중 현재 기준 전시 상황에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경우만 반영했다는 거다. 30대 이상으로 민방위로 편성되었거나 그조차도 하지 않게 된 경우까지 합하면 실질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한국인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많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실상 40대 이내 한국 남성들 대다수가 전쟁이 벌어지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그들 모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전장에서 쓸모있는 상태는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평생 총 한번 잡아보지도 않은 사람과 일정 기간만이라도 군사적인 훈련을 받아본 사람은 천지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14억이 넘으면서도 정규군 체제의 예비군만 아니라 중군 사조직까지 포함해도 실제 전투 가능 인원이 400만 명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유사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의 질에서 밀리는데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물론 현대전은 단순히 병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니 이것만으로 한국군이 우수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군은 무장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예를 들어 공군만 해도 5세대 스텔스기인 F-35A를 40대 보유하고 있고 4세대 전투기는 300여대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신형 전투기인 KF-21을 자체 제작하고 있는데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구식 전투기들을 예정되었던 것보다도 빠른 속도로 퇴역시키고 있거나 이미 퇴역시킨 상태다. KF-21은 엔진이 미국제라 수출 등에 있어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지만 이는 국토 방위에만 한정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다. 그 기동성은 미군 주력 전투기들과도 맞먹는 수준이라 우리의 J-35가 수적으로는 우위일지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해군 또한 구축함만 10여 척에 이중 1만 톤급 이지스 구축함이 4척이다. 호위함은 20여 척이고 잠수함도 20여 척으로 배수량이 2만 톤에 가까운 강습상륙함도 2척이 있다. 한국 해군역에 대해서는 항공모함도 없고 핵잠수함도 없는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적어도 핵잠수함은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란 거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 러시아의 기술 협조를 얻어 비밀리의 핵잠수함 개발에 착수해 2000년대 중반에는 4천 톤급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의 설계까지 마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12년부터 2, 3년 간격으로 실전 배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그것이 자국 언론들이 엠바고를 깨는 바람에 미국에 알려져 계획이 엎어져서 개발을 못한 거지 기술이 없어서 핵잠수함을 못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국의 군사력과 관련해 이야기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다. 핵잠수함 개발 사례에서 이미 짐작한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은 능력이 없어서 군사력을 개발하지 않거나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타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일부러 안 드러내는 것일 뿐이란 거다. 이는 당연히 우리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강하게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 구조상 자신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크기에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다. 그걸 한국이 우리의 군사적으로 맞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로 생각하면 우산이다. 이미 한국은 현무 시리즈처럼 유사시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해 놓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금 말한 것처럼 한국은 우리와의 무형 마찰을 줄이기 위해 현무 시리즈와 관련해 대북 용도만 강조하고 있지만 탄두 무기를 줄이면 베이징까지 날아올지도 모른다. 탄두 무기를 줄인다면 그 위력은 줄어들겠지만 최신형 현무포나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있는 현무5는 지하 100m까지도 초토화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핵폭탄두 최대 지하 50m 정도까지가 한계란 걸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위력이다. 그게 좀 줄어든다고 해도 최소한 지상 반경 100m 이내는 무조건 초토화라고 봐야 한다. 핵이 없어도 이런데 최근 미국 일각에서는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는 이 글을 찾아서 읽을 정도 사람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믿는다. 제정신이라면 현무 같은 무시무시한 미사일도 모자라 전술핵도 가지게 될지도 모를 나라를 우습게 보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 글에 여러 중국 네티즌들은 공감을 표하며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몇몇 네티즌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핵폭탄 몇 방 날려주면 되지 않냐고도 했지만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조차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은 왜 우릴 상대로 핵을 안 날리겠냐? 생각을 좀 해라. 한국 건드리면 미국과도 전쟁을 해야 하는데 미군 총 내가 다 맞아줄 자신 있으면 해봐라. 건드릴 수 있으면 사드 설치됐을 때 진작에 시추석이 건드렸을 건데 왜 몇 년이 지나도록 안 건드리겠냐? 그렇게 전쟁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키보드 두드릴 게 아니라 군에 입대를 해라라는 식으로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라는 중국조차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과 지금도 최전방에서 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 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군과 관련해서 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더욱 가슴 아픈 건데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된 대한민국 군이 내적으로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청년들도 국가를 믿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있는 거니까요.